입양 독! 사랑 독! 독터! 시즌 2! 정말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다보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다시 한번 절차를, 지금까지 절차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전화로 1차 상담, 일단은 전화를 입양기관에 하시고 그 다음에 방문 일정을 잡아서 입양기관에 방문하셔서 방문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된다라는 게 스크리닝이 되면 그때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고 그때부터 입양 부모님은 서류 준비를 진행을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을 받으시면서 또 기관에서 가정조사를 두 차례, 한 번은 약속을 잡고 한 번은 불시에 방문해서 이렇게 가정조사를 하시면 가정조사서가 발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결연위원회를 통해서 아이가 입양 가정과 매칭이 되고 난 다음에 선보기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입양 부모님이 이 아이를 내가 입양을 하겠다고 결심을 쓰시면 그 다음에 입양 부모의 모든 서류와 아동의 입양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가정법원에 접수가 되게 되는 거죠. 네. 법원에 접수가 되고 이제 가정법원에 접수가 되면 법원에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두면서 서류를 스크린하고 난 다음에 신문기일이라는 걸 잡아주시게 됩니다. 신문기일 그 전에 아까 우리 가사조사관 얘기가 나오는데 신문기일 전이죠? 가사조사관은 그렇죠. 신문기일 전에 가사조사관들이 저희가 가정 방문하듯이 오셔서 가정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하는 것은 가사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입양 기간에서 하는 것은 가정 방문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사조사, 법원에서 하는 가사조사는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두 번이에요. 한 번은 저희가 법원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조사관님이 집에 방문을 일정 잡아서 같이 아이가 위탁 중이면 아이와 함께 만나게 되고요. 그때 또 만약에 보니까 저희는 시부모님이 같이 살았거든요. 위층, 아래층 그래서 시부모님 직접 대면에서 만나시고 아니면 전화로 만나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전화로 가사조사관님이 거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서울가정법원이셨죠? 그럼 신문기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입양 부모들을 판사님이 직접 판단하는 과정인데 신문기일이 있기 전 단계에서 이미 많은 게 이루어지네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문기일 날짜가 잡히는 게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잡힙니까? 이제 가정법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접수하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그래서 3개월 사이에 첫 번째 신문기일인가요? 신문기일이 신문을 총 몇 번 하시나요? 신문을 저는 신문은 한 번 하시죠. 한 번 하고? 생략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신문을 따로 안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중간에 판사님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판사님마다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판결을 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입양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직접 보셔야겠다. 직접 보셔야 되겠다. 판사님이 우리 유부연 사회자의 가정은 그냥 서류만으로도 아 이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셨나 봐요. 착각을 하셨구나. 그런 거 같아요. 착각하셨어요. 저는 판사님 얼굴 좀 뵙고 싶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 같지 않아요? 어떤 거요? 어떻게 아무리 신문도 안 하고 신문도 안 하고 서류만 보고 그냥 사진 보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사진은 아니죠. 그러면 그만큼의 여기 서류들이 완벽하다는 얘기죠. 들어갔고 준비를 기관해서 완벽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면 신문기일 이전에 사실상 판사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거의 다 끝난다고 하겠네요. 그런데 그게 두 달이라고 했어요? 두 달 정도? 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소위 이렇게 종국인용이라는 결론 결론이 나기까지는 한 다섯 달, 여섯 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뭔지. 신문기일 이후 상황. 종국인용까지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석 달 정도 법원에 접수가 석 달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고 신문이 끝나서 바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종국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 정본이라는 걸 받아보게 되고요. 심판 정본을,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면 종국인용이 될 때까지 15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일 이후로 15일 정도 또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심판 정본이라는 게 이제 입양 부모하고 친생 부모한테 송달이 되게 됩니다. 15일 뒤에 나오는 게 심판 정본. 심판 정본. 신문기일 끝나고 15일 뒤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보시고 이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요. 아, 이게 재판이니까. 그래서 그 친생 부모한테도 이게 출생 신고가 해야지만 애가 입양되는 아동이니까 그 출생 신고된 그 기록에 근거해서 친생 부모한테도 심판 정본을 보내고요. 또 입양 부모님한테도 보내고요. 이 심판 정본이 이거죠. 뭐냐면 제가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딱 그냥 생각하는 바 뭐냐면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건가요? 아니면 판결한다라는 거예요. 판결하는 데 대해서 아니면 기각이 됐다. 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아, 그런 거구나. 네. 그런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도달을 하게 되면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동안 기다렸다가요. 확정 증명원이라는 걸 받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도 한 달이라는 시간에 딱 한 달이네. 최소한 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 가정보공원 그래서 종국인용 다음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또 15일.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확정 증명원을 받게 되면 이제 입양 부모님들이 법원에 가서 그걸 찾아오게 되시죠. 아니면 또 요새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은 이제 마음이 급하시니까 다 그냥 찾으러 가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함으로 해서 입양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신고는 어디서 해요?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 정보를 가지고 해당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이제 내가 큰 단체로 가야 돼요? 아니면 동으로 가야 돼요? 뭐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구청 구청에 가서 이걸 제출을 하면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입양 친생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서는 아이가 빠지게 되는 거고요. 친생 부모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생 부모가 이 아이를 낳은 그렇죠. 생모 쪽에 출생 신고되어 있는 그쪽 기록은 그쪽 기록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완전히 없어져요? 네. 이제 이쪽에 친양자 입양 증명서를 이관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요. 그렇게 되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생모에게서 재판을 받은 당사자인 입양 부모한테로 이제 그렇죠. 쉽게 말해서 호적이 넘어가는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 이제 저희 입양 기관 소재지에 와 있거든요. 이제 친생 부모는 출생 신고를 하고 거기에 있다가 저희한테 전입 신고를 해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동안은 저희 입양 기관이 후견인으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러니까 출생 신고 당시에는 친생 부모의 주소지로 신고를 했을 거고 이 아이가 입양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입양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입양 동의를 함과 동시에 입양 기관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지고 입양 기관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는 입양 기관 소재지에 이제 이 아이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친양자 입양 신고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입양 부모님 호적으로 주민등록지로 아이를 또 전입해서 가셔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입양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완료만 하는데도 지금 몇 분 걸렸어요? 한 시간 걸렸습니다. 한 시간 걸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절차 얘기거든요. 그렇죠. 절차 얘기만 우리 한 시간 했는데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요즘 또 작년에 비해서 요즘 입양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양이 그래요. 그냥 아무 이슈 없이 갈 적에는 판사님들도 그렇고 입양 기관들도 그렇고 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다 입양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런 사건과 같이 큰 이슈가 생기다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과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 그 양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네. 그 뒤로 지금 전국에 있는 가정법원에서 조정명령을 재판 중인 그 입양 재판 중인 과정에서 조정명령을 다 거의 다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혹시 아시나요? 조정조치는 사실 이전에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리검사나 아니면 이제 부부의 어떤 그런 다이나믹한 걸 봤을 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상담 몇 회기 끝나고 하자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사님이 볼 때 예외적인 좀 이건 좀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이런 부분에서 내리는 조정명령이 이게 특정한 사건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조정명령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부모 교육을 더 받아보라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알아온 거는 저희 기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아마 그 심리 쪽에 관한 것들은 조정조치 명령이 지금도 근데 재판이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애착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이런 불만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외적인 사건 하나로 모든 이미 사전에 입양부모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일단 우선 1차적으로 걸러진 이런 분들조차도 계속 교육명령이 떨어진다라면 교육 한번 받으려면 또 이게 실제 명목상의 교육이 만약에 두 시간이라고 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교육 날짜 잡아야지 그날 또 가야지 이게 보통 한 보름 이상 걸릴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간단한데 몇 회기 이상 상담 그럼 상담은 매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일주일간으로 받는데 10회기를 받으라고 10주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또 아이와의 애착이 그래서 이제 입양 전체 위탁이라고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음에도 있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데 불안하시죠 이런 게 자꾸 이제 법원에서 떨어지면 내가 이렇다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게 그러면 이따가 얘기하니까 자격해서 네 지금 절차 얘기를 여기서 잠깐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첫걸음과 관련된 또 기타 궁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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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